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탐구생활의 주린이 MC 온세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AMD 살펴보려고 해요. 기업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AMD, 남자분들한테 되게 친숙한 기업일 것 같아요.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라는 풀네임을 갖고 있고요. 컴퓨터 CPU와 GPU 그래픽카드를 다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부를 때는 반도체 관련주로 엮이죠. 아무래도 팸리스 업체고 설계를 맡겨서 파운드리 업체에서 설계 공장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컴퓨터 CPU 분야에서는 라이젠 시리즈라고 알려져 있는 그 시리즈가 유명한데요. 그래서 인텔의 유일한 경쟁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픽카드 분야에서는 라데온 시리즈를 통해서 엔비디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인텔과 엔비디아만 해도 상당히 큰 대형 기업인데 그 두 기업과 같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대단하게 느껴지는 기업 중에 하나죠. 보통 AMD라고 줄여서 부르고요. 한국에서는 그걸 그대로 읽어서 암드라고 애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CPU와 GPU 두 분야에서 다 같이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 일이기는 한데 근데 그게 막 지금까지는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최근까지는 CPU는 항상 인텔이 1등이었고 GPU는 엔비디아가 1등이었기 때문에 항상 2등 자리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해 보이긴 하지만 둘 다 그냥 가성비 수준 그 정도의 모델이라고 약간은 놀림도 받았었어요. 어떻게 보면 무시도 조금 당했었고 그런데 리사수라는 CEO의 여성 CEO가 새로 올라오면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워내기 시작했고요. 연구개발부서 복원에 집중해서 인재 영입에도 공을 들이면서 AMD의 경쟁력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최근에는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도 인텔과 엔비디아보다 오히려 높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래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 이슈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40조원 규모의 M&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AMD가 자일링스 인수를 결정했는데요. 자일링스는 세계 FPGA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이 FPGA가 뭐냐면 용도에 따라서 회로를 바꿀 수 있는 반도체입니다. 미리 설계한 대로만 작동하는 주문형 반도체와는 다르게 FPGA는 설치 후에 필요에 따라서 설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해요. 말씀드린 대로 AMD가 팸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설계를 자일링스 같은 쪽에 맡길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판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FPGA의 경우에는 일반 반도체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반면에 반도체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업그레이드만 하면 된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AI 연상과 데이터센터, 통신,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어서 다각도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떤가요? AMD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34억 5천만 달러로 컨센서스와 가이던스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노트북 PC 수요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품 믹스 개선이 되면서 클라이언트 프로세서의 단가가 상승했고요. 라데온 판매 호조도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1분기 인텔 데이터센터 그룹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감소한 반면에 AMD의 해당 부문 매출액은 전년 대비 286% 증가하면서 서버용 CPU의 점유율 상승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2분기 매출액 가이던스 역시 35억에서 37억 달러 수준으로 중간값을 기준으로 컨센서스를 10% 상회했고요. 전년 대비 86% 증가할 전망입니다. 경쟁업체인 인텔의 2분기 매출액 전망이 전년 대비 10%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죠. 노트북 중심으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서버용 CPU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도 빠르게 나타나면서 인텔과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좁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 제품 믹스 개선 효과에 따라서 AMD의 매출 총이익률 가이던스는 47%로 1분기 대비 1%포인트 추가적인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창 자일링스라는 데를 인수한다고 핫했었잖아요. 언제쯤 마무리되는 거예요? 지난 4월에 일단 서로 AMD와 자일링스의 주주 모두 인수를 승인을 했습니다. 양산은 각국 규제당국의 승인을 거쳐서 올해 연말 안에 그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공정위에서 지난 5월에 이걸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에서 승인 소식이 전해졌고요. 지금은 또 중국에서 승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일링스는 최근 엣지 AI 컴퓨팅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AI 반도체인 버설 AI 엣지 시리즈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시리즈가 뭐냐면 데이터가 발생하는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이걸 실시간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엣지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그러니까 5G 시대, 6G 시대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중앙에서 통신을 주고받으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속도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데다가 AI와 IoT로 모든 사물들을 다 묶다 보면 이게 연결이 너무 과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연결을 제어해주는 그런 것들이 엣지 컴퓨팅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AMD가 좀 파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자일링스의 적응형 컴퓨팅 가속 플랫폼이 적용돼서 자율주행, 협업 로봇, 공장의 예측 유지 보수, 헬스케어 시스템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일링스가 데이터 센터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레노버, IBM, 기가바이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AWS까지 50개 이상의 서버 업체에 FPGA 기반 가속기 카드를 공급한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MD와 자일링스의 인수가 완료되면 AI 쪽, 그리고 엣지 컴퓨팅, 또 데이터 센터 사업까지 다양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인텔 많이 밀어냈나요? 일단 서버 시장에서 AMD가 상당히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12%, 만약 점유율이 24%까지 2배 정도 증가하면 분기 매출은 13억 5천만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55%라는 총 마진율로 인해서 분기당 추가 총수익은 3억 7천 2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AMD가 인텔의 서버 시장 점유율, 특히 고성능 서버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면서 얻게 되는 분기별 EPS는 0.5달러에 달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AMD가 생각보다 잘해내면서 매도 의견을 유지하던 애널리스트들이 매수로 투자 의견을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AMD의 총 EPS 추정치가 2달러는 상회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AMD는 매출의 27%를 운영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고 매출이 대폭 증가하면 레버리지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매출의 20%를 운영 비용으로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서버 관련 칩 판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운영 마진율은 35%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있는 리스크 요인 같은 게 있나요? 최근에 인텔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조금은 정체한 모습입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자일링스 인수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주가의 상단을 제약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리스크들이 펀더멘털상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시간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매수 관점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투자 시 유의할 점이 있다면 짚어주세요. 서버 시장 내에서 CPU가 강세를 보이면서 AMD의 2023년 EPS 추정치는 1.58달러에서 3.51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AMD의 2022년 EPS와 2023년 EPS를 최고 4.5달러, 5.5달러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AMD의 주식은 2023년 EPS 목표치의 15배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EPS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계속 저평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들은 AMD의 서버 시장 점유율이 25%까지 확대되면서 2022년 목표치를 4달러까지 EPS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GPU 경쟁사인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최근에 주식 분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초 주가가 정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FANG과 MAGA에서 N에서 거기서 넷플릭스를 빼고 엔비디아를 둬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인데 이것과 비교해도 사실 AMD가 품질이나 가격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뒤처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격차를 좁힐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AMD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사 AMD 살펴봤는데요. 자일링스 인수 관련한 소식과 또 성장세를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AMD였습니다.